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중도 퇴직한 충북의 교사는 모두 1,292명으로 해마다 260명 안팎이었습니다. 근속 연차별로 보면 5년에서 15년 미만 충북교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도 85명이나 됐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로 능력 있는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